11월 12일 매매전략 제약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되는 외인기관의 코스닥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9조 2천억까지 올라서면서 양털깎기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언제까지 매도로 일관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꽤 오랫동안 매도로 일관을 했고 이런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 항상 그래 봤듯이 반등장세가 조만간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코스닥, 코스피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죠. 지금 대외적인 이슈들이 좋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HLB가 5%대 하락을 했지만 생명과학은 1%미만의 하락세를 보인 부분을 보면 HLB에 물려있는 공매 세력들의 주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매지온이 삼산결과 기대감으로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흐름이 필룩스, 젠백스 등도 오늘 5%에서 7% 정도 하락을 기록했고 그러나 신라제는 외인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HLB는 약부압 수준으로 마감했죠. 단기 하락폭이 좀 큰 상황으로 반등이 나타날 만한 시점이 좀 임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헬릭스미스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죠. 33일 선은 올라섰고 계속 옆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오늘 매도가 이제 끝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을 죽이면서 외인이 들어오죠. 이런 흐름은 아주 좋은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올라가지 못했다고 실망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가를 묶어놓고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방향은 이런 분위기면 상승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HLB 오늘 외국인이 14만 주나 판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6시 이후에 공매를 얼마나 쳤는지 또 이걸 또 봐야 되죠. 그런 부분을 또 보면 이게 허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에 매도량이 좀 많이 줄었죠. 8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8% 까지도 갔죠. 시가는 플러스 0.2 고가 1.2% 까지 갔다가 빠졌다가 5.7% 정도 가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뭐 그런데 거래량이 160만주 정도 밖에 되지 않죠. 자 지금의 위치는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삼성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가격보다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부분 보면은 공매 세력들의 단기적인 시세 흔들기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생명과학은 오늘 0.8% 정도 하락했죠. 외인 기관 6만 3천 3600주 매도 했지만 지금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21선 다시 한번 해주고 잘 가고 있죠. 자 지금 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방향은 부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좋은 그런 상황이죠. 압제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넥스트사이언스는 오늘 그래도 선방했죠. 0.3% 정도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자 외인 6천주 들어오고 기관이 7천주 정도 매도했지만 흐름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이면 계속 우상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HLB 그룹하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 주들 별로 좋지 않았지만 1% 정도 올랐죠. 양호했습니다. 외국인이 9천주 정도 사고 기관이 7만 7천주 팔았지만 그래도 잘 버텼죠. 지금 뭐 이정도 흐름이면 아주 좋습니다. 모르고 조정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121선은 한번 뚫어낼 가능성이 큰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한양행은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2.5% 하락했습니다. 자 외인 기관 6,700, 1,3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분위기 바뀌면 다시 올라서겠죠. 워낙 단단한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유한양행 이제 11월 달이죠. 유한양행 주식 배당이 4.5% 정도 나오고 현금 배당이 0.9% 나오죠. 배당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양호한 그런 배당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제약도 오늘 분위기상 1.5% 하락했습니다. 61선 뚫지 못하고 내려왔죠. 외인이 4,500에 팔고 기관이 800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선 딱 받치고 꼬리를 달았죠. 또 이렇게 뭐 흘러가다가 갈 때 되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제약도 내년에 레미마졸람을 보고 좀 묵힐 만한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지루하지만 레미마졸람 이슈가 되면은 그리고 단기로 보면 실적이 또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 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매지오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외국인이 36,000 들어오고 기관 29,000 팔았지만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죠. 점이 좋습니다. 자 오늘 7.6% 올랐습니다. 자 신라제 지금 21선 딱 받치고 양봉 만들어 내고 있죠. 외인 기관이 13만 7만 사면서 양봉이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이제 단기 5일선 11선 뚫어내면서 거래가 좀 실리면서 뚫어내면 다시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선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셀리버리는 오늘 8% 정도 하락했습니다. 보일선 깨고 좀 내려왔죠. 메인 기관이 3000조 기관이 5만6천조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조금 좋지 않죠. 거래량이 그러나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84만 주 자 그래도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좀 주가가 단기간에 오늘 좀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매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나 뭐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다시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오일선을 깨고 거래량이 좀 줄었지만 내려온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런 부분 또 가다가 다시 또 올라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성제약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서 같이 하락을 했죠. 같이 하락하면서 3% 내려왔습니다. 웨인기원 3,600, 6,800 매도를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또 내려오면은 요런 종목은 어느 정도 또 내려오면은 관심을 또 가져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올바이오는 그래도 오늘 반동 좀 했죠. 기관이 34,000주 외국인이 1,400주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34,000주 들어왔습니다. 이제 33일선 기준으로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 냈죠. 지금 뭐 추세는 이렇게 상승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서 조정을 꽤 오래 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정했죠. 좀 갈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파미셀도 시장에 그냥 비슷한 흐름이었죠. 시장 흐름하고 33일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요정도 이제 내려왔으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유틸렉스는 오늘 그래도 보압으로 잘 마무리가 됐죠.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외인이 2000주 팔고 기관이 300주 정도 샀습니다. 자 지금 121선을 터치하고 부딪히고 지금 많이 조정을 했죠. 조정을 하고 양봉을 또 만들어 냈기 때문에 흐름이 다시 돌아설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제약바이오 상당히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는 종목은 또 계속 가는 종목들도 있었죠. 조정을 최근에 좀 많이 했고 요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 이제 상승 흐름으로 바뀔 때가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